예천군 농특산물 쇼핑몰 예천장터가 추석 기간 특별 판매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%가 증가한 1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. 예천군은 출연 기업 단체를 상대로 농특산물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고 다양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온라인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. 예천군은 앞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맞춰 입점 업체의 소포장제 확대를 지원하는 등 고객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.